지금부터 덜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루피앙을 준비하겠습니다 열두를 넣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접겠습니다 서로 어긋나게 접어주세요 트리퍼에 온도를 잘해야 합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수평을 맞추시고 97도, 6도 정도가 됩니다 한번 옮겼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서버를 데피면서 원하는 온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약 200ml 정도를 부어서 다시 옮겨주면 한 3도 정도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드립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림을 하겠습니다 약 3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첫번째 불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3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첫번째 불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평이 되면 두번째 드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약 100ml를 추출해서 원하는 농도만큼 물을 희숙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먹으면 끝! 끝!